자, 지금부터는 등장한 양반들의 세척, 즉 숙소를 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또 어떻게 풍자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쉬이 하는 사람이 생원으로 바뀌었어요. 쉬이, 말뚝아 이렇게 됩니다. 말뚝이가 예, 예, 생원님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이렇게 됩니다. 양반 모셔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양반이 예, 예, 양반 찾으려고요. 찬밥에 국 퍼서 말아먹고 일조식하고 아침 먹고 그런 뜻이에요.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찰살하여 씻겨서 말뚝이님 내가 타고까지 딱 끊어볼게요. 여기서 뭐가 일어났느냐? 언어 유의가 나타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반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먼 길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니까 탈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노세원님 저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노생원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노는요. 뭐냐면 이거예요. 한자로 하면 늙을 노자예요. 늙은 생원님 이런 뜻인데 이거를 노세원님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노생원, 노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세가 뭐예요? 탈건요. 정품이 아니에요. 말과 당나귀 사이에 잡종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반을 짐승 취급한 거예요. 양반을 노세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언어 유의가 일어났어요. 어떤 언어 유의냐? 노생원과 노세는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냐면 발음의 유사성에 의한 뭐가 될까요? 언어 유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거 언어 유의를 통해서 뭐 할까요? 양반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그거를요 누가 떠요? 말뚜기님.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버렸죠. 자신을 스스로 양반 앞에서 님이라고 높여버린 거예요. 이거 역시 뭐가 돼요? 조롱이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한 조롱이요? 말뚜기가 양반 탄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일단 이걸 타고요.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물은 매주 밥듯 하고 자 여기까지 끊으면 서양과 그러니까 법덕이 뭐냐면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 여러 나라 동양 삼국까지 매주 밥듯 한다는 것은 거침없이요. 거침없이 막 돌아다닌 거예요. 왜요? 양반 찾으려고요. 그 다음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한산 방방 곳곳 면면 촌촌히 바위 틈틈이 모래 쨘쨘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까지 딱 끊어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찾아다닌 공간이에요. 공간. 이 정도만 해석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두 문장이죠. 문장의 구조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니까 대꾸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울, 구월, 방방, 곳곳, 면면, 촌촌 전부 다 뭡니까? 반복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꾸와 반복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다? 자, 리듬감, 음악죠. 음악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요. 방방곡곡부터 참나무 결결이까지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찾아다니는 곳인데 그 찾아다니는 면적의 크기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야? 방방곡곡 앞에 뭐가 붙어요? 전국이요. 전국. 그 다음 면. 면. 촌. 단위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아지다가 바위 틈새까지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 사이사이까지 찾고요. 참나무 한 결까지 찾는 거예요. 찾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점점 낮아진다. 점, 강, 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사용된 거. 계속 열 거.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참 사람을 찾는데 나무 한결 한결 다 찾을 수가 있겠어요? 과장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찾아다녀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샌님 뒷둑한 놈도 없다구요. 있다 없다. 못 찾았다. 이렇게 세세하게 찾았는데 양반 같은 놈도 없는 거예요. 놈 뭐예요? 비속어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양반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양반 같은 놈은 찾을 수가 없었다. 즉 여기서도 조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원이 네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이런 거죠. 새처 이게 바로 숙소예요. 양반을 모시고 왔으면 숙소부터 정해야지 이 자식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투기가 뭔 짓을 하냐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머물 장소 구해 이랬더니 쉬익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원래 현대극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하나 탁 좋은 호텔이 하나 호텔이 하나 딱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없어요. 금만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민속극의 특징인데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도 되는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만큼 털을 잡고 이제 털 잡은 거예요. 참나무 울짱을 두문두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놨습니다. 자, 새처를 잡아놨대요.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참나무 울짱이 뭐냐면 울타리요. 울타리를 이렇게 참나무로 만들어서 꽂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귀시 뭐냐면 지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프를 깔아요. 그러면 문은 앞뒤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오픈요. 지금 뭐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제 짐승만 딱 들어가면 돼요. 이게 뭐예요? 짐승우리요. 이 짐승우리를 양반들이 잘 숙소로 잡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양반을 짐승치급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치급.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또 조롱하니까 생원이 양반이 어때요? 파이어 하는 거죠. 이놈 뭐야? 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양반이 호통을 하니까 말뚝이가 양반 어찌됐어? 이제 또 변명이 시작된 거예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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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향의 털을 잡고 자, 여기가 뭐냐면 명당역 명당에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집대까지 끊으면 뭐가 되냐면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더 편한 세상 있잖아요. 푸르지요 이런 거 짓는다고요? 호박 주초에 산호 기둥에 빛이 연목에 금파돌이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반자요 내려보니 장판방 일화까지 하면요. 좋은 집을 짓는데 어떻게요? 좋은 재료로 지었다고요. 호박 보석요. 먹는 게 아니라 보석 산호 비싸요. 빛이 보석이죠. 아주 좋은 걸로 좋은 집을 지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문석 칩다 펴고 돗자리 쫙 펴고요. 부벽서를 바라보니 이게 뭐냐면 이제 지체 높으신 사람들 집에 가면 벽에 이렇게 글기 같은 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니 라는 거예요.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박 정령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 당중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 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재 충신이 분명 하니까지 묶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부벽서의 종류가 나타났어요. 자, 이 부벽서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양반들이 생각하는 아주 도덕적인 좋은 말들만 막 적어놨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글귀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면요. 그들이 관념적 이고요. 거칠해 겉으로 뭐 예절 같은 거 있죠. 거칠해만 중시하는 양반들의 태도를 드러내요. 그러면 이것을 칭찬할까요? 비판할까요? 이 글들을 통해서 양반들의 이런 모습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글만 걸어놓고 지키지 않는 거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이는 가위 양반이 세처방이 될 만하고 왜? 좋은 재료를 통해서 집 만들었고요. 좋은 글귀들 쫙 있으니까 좋은 숙소 맞죠. 그 다음 문방제구부를 짝시면 필기구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용장 봉장 괴 두지 자개 한농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노쩨 받쳐 여기 놓고 방 안에 들어있는 좋은 물건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이건 앞에 나왔죠. 뭐였어요? 담배대 담배대 다시 한 번 써드릴게요. 담배대 그 다음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평양 정푸루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양반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털 같은 칼담배 이게 뭐냐면 제가 올 적에 저희 시골에서는 담배농사를 지었어요. 그 담배잎을 써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든요. 그런데 대충 썬 거예요. 막 큼직큼직하게 그럼 품질이 좋아요 안 좋다고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 좀 이상한데 자 질 좋지 않은 담배요. 질이 좋지 않은 담배를 어디에요? 좋은 물단에 똥물에다 축여놨다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록요. 자꾸 말뚝이는요 양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말뚝이가 조롱했잖아요. 그럼 이제 당이 뭐 나와야 돼요? 개빡침 누가요? 양반이요. 생원이 이놈 뭐야?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뭐 나와야 될까요? 말뚝이가 아 이 양반 또 어찌됐어? 노노노노 이런 거예요. 새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쭉 쳐겨놨다 그리하였어 되죠. 자 재단 구조상 얘는 뭐가 돼요? 변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털 같은 담배는 뭐냐면 아까는 질 안 좋은 담배였죠. 이거는 질 좋은 담배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좋은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놨어요. 이런 거예요. 좋은 말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 또 어떻게 해요? 합창합니다.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라고 그들의 뭘 보여줘요? 어리 서금요. 얘들은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조롱다고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춘다 까지 딱 재담이 끝나요. 자 그런데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라는 것 자 원래 모텔이나 모텔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지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척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낼까요? 특별한 무대장치가 필요 없다고요. 무대 장치가 필요 없는 갈래상의 특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뒤에도 보세요. 양반들 옆 세처에 가 앉는 데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쫙 앉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양반들이 세처를 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양반들을 풍자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양반들 옆 양반들 옆 양반들 옆 양반들 옆